ㅋㅋ 좋아? 인양해 너는 좋아? ㅎㅎㅎㅎ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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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되게 허접한 달마시안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부가 벌써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건 참 잘 알아요 그럼 이거 줘 이거 줘요? 안돼 잘 가련 오 친구야 닮아 닮아야 닮아 우리 집 인형들은 다 눈이 없어요 이 친구 생겨서 좋아? 마음에 안들어? 해대기 미친 마음에 안들어요? 이거 마음에 안들어요? 쩍벌만 벌써 찢어지면 안되는 말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남편을 안에서 지고 누나 아 왜 자꾸 들어와 들어와 왜 자꾸 들어와 잠시만요 제가 만들어준건데 하루만에 머리가 사라졌어요 너덜너덜해졌어 몸에는 구멍이 나있고 이 잔인한 네 얼굴을 보아라 오 너 이렇게 잔인한 아이였니? 얘 뭐가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말리게 웃어도 되는거였니? 으이 더러워 얘 귀가 왜 이렇게 됐어 얘도 엄마가 만져준거라서 이렇게 좋아하는거지? 어디 어디 오 노 내가 친하게 지내라 했잖아 왜 친하게 박살을 내버렸어 왜 친하게 박살을 내버렸어 야 이게 뭐야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 시체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거는 다시 꾸며주지도 못해 이미 박살났다고 알았어 내가 또 만들어줄게 알았지 더 좋은거 더 짱짱한걸로 만들어줄게 알았지 근데 짱짱한걸로 만들어줄게 알았지 더 가져가 이제 가지고 가세요 이제 더 가져가 더 가져가 더 가져가 이제 더 가져가 더 가져가 더 가져가 더 가져가 더 가져가 저게 저렇게 만드니까 좋았어? 저게 저렇게 만드니까 좋았어? 네 더 가져가 더 가져가 더 가져가 더 가져가 뭐라고 그렇게 가지고 노는게 아니야? 어떻게 노는지 보여줘봐 뭐 어떻게 놀아 이거 뭐 어떻게 놀아 이렇게 놀아 이렇게 놀아 이렇게 놀아 엄마랑 같이 놀아 또 사이집 또 사이집 또 사이집 또 사이집 또 사이집 도보야 엄마 재밌게 놀았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이거 이제 부랑 혼자 놀아 이제 혼자 가서 놀아요 연애야 두 Oracle 두 날뽑 열언 구멍 trabalh 동 prepar 과연 grid